자, 바보처럼 갑니다 이제 아실 분은 일단 앞에 나와서 예쁘게 공주처럼 앉아주세요 자, 복습할 때는 최대한 악보를 잘 보시면서 하세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너처럼 울지 못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겁하게 섭지 못했다 하나 둘 셋 넷 쿵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백꽂은 하늘만 보다 피라도 주룩주룩 흘려내렸으면 핑계와도 되었을 텐데 네 자, 이 절 하시는 분 나와주세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너처럼 울지 못했다 한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겁하게 잡지 못했다 하늘 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백꽂은 하늘만 보다 베나 빛이라도 주룩주룩 흘러내었으면 빛이라도 되었을 때